히히 잠깐만 천공비들은 좀 남이한테 천공비들은 좀 남이한테 천공비들은 지금 천공비들은 천공비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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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에게 주어지는 눈물 모양 목걸이 아니 왜 보상이 없어 의구부죠 라그나로크 라그나로크 누워있는 대머리 아니면 맞춰맞서님 아이돌 역배들의 눈물 라그나로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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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에서 뭘 더 지운단 말인가 수비까지 지워버릴까 이제 일콤영상 진짜 나와야겠네 슬더스트 0 곱하기 2 했는데 1 됨 필요한건 다 먹었다 제거만 하면 되겠다 아니? 왓츠한테 탈윤을 주다니 제거만 하면 되겠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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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네 네 네 네 네 네 심판당함 포괄이다 포괄이 왔어요 현실개척을 지우행해놨겠지 심판이 더 세잖아 40들인데 캐시도 잡을 수 있고 광기 하나 할 만한가? 강화를 구제한다면 경각이긴 한데 그냥 차고 내 평이나 찾아볼까? 아니? 감사합니다 박사 틀린 얼불순 박사 틀린 얼불순 ichting 줄건 다 주네 룸피가 맞나? 성나꼽이 맞나? 루피보다 가방 도박집이 더 좋을 것 같기나 야 엘리트 여기서 4발이나 잡을 수 있다 주로 쓰레기 같은 거 봐 시간은 오래 쉬게 시간은 오래 쉬게 시간은 오래 쉬게 시간은 오래 쉬게 모든 카드 쏘면 시간은 오래 쉬게 웅크리고 막기만 하는 삽이다 삽질할 자리 없는 거 봤잖아 두번은 할 수 있겠네 아니 아니 이게 뭐란 나이스 오션델트 야쿠아 풀고 적읍시다 와우 와우 진짜 이 캐릭은 그냥 대개 추월마요 격분 1코 명상 들어오면 엑조디아처럼 첨탑 부수는 특수 이펙트에 나오고 게임 끝나게 해암 게임 잘할 게임 잘할 아니 게임 잘하는 게임 잘하는 네메시스 도대체 두 개면 됐으니까 미스터 출 얘는 무외에 더킹으로 피한 1% 왕률로 이렇게 구조 여기가 더킹이 죠 구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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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% 4평 4평 필요한가? 눈물거리 없었으면 좀 애매했을지 몰라도 눈물거리 있으니까 쓰는게 맞을 것 같네요 심판당할 준비나 해라 1심 2심 재심해 재심 아이 저만 또 나오자마자 게임도 많을 줄 아네 2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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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어? 아직 죽어보이는데? 발팽이 딜 안 모자라겠지? 어? 얘 때문에 공포 포션을 남겨놨었는데 네메시스가 털어갔어 별거 아니구만 별거 아니구만 공포 포션을 남겨놨 별거 아니구 저는 선압 마 은 뭐? 한 덱이라고 해서 달려왔는데 뭐? 왜 타기 내 편 만들어줘? 뭐? 뭐? 2,500 땅을 파자 뭐? 네네네네네네네네네 히히 히힀اآля 히히 히히 하하 호호 이즈 겐 두월 또요 그리고 다시 두월 또요 두월 또요 두월 또요 두월 또요 두월 또요 이건 마요마요 추월와처 그리고 이것이 추월 부부와처다 심판당하 25분 딱 땜맞춤 이게 완덤이 아니네 왜 완덤 아님 턴당 탈에너지 주는 유물이 있다 독고특 아니 배팅도 100대0이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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